이번 시간에 19번인데 보시면 관리사무소정으로 배치된 자가 단체에 제출할 때 첨부에 관한 서류입니다. 19번의 문제만이 배치신고지 첨부서류 중에 하나를 문제를 만들었던 부분으로서 질문은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 배치신고지 첨부되는 서류에 관한 첨부서류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동그라미 2번.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는 사본은 첨부되는 서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9번은 2번. 여기 2번은 지금 현재 그걸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첨부단 해설 관련 문제집 해설에 갔을 때 2번 임명장 사본 일부가 제출되는데 임명장 사본 일부가 제출했는데 전임관리사무소정에 일단 배치신고를 하고 소장으로 근무 시작을 했다면 배치신고한 소장의 해당 공부들을 떠날 때는 무슨 신고를 하게 됐냐면 해설에 대해서 보시면 해설을 가셨을 때 그만두면 배치 종료 신고. 배치 종료 신고를 하게 돼요. 배치 종료 신고인데 전임관리사무소정에 배치 종료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해설을 한번 보실 때 보면 전임관리사무소정에 배치 종료 신고를 했다 안 했다. 물론 배치했을 때 배치신고도 해야 되지만 그 해당 배치신고 공동택을 떠나갈 때 즉 배치 종료 신고인데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후임. 소장인이 그만두고 가버렸다면 종료 신고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후임. 새로운 소장이 배치 신고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보면 추가적으로 보고 계신 대로 자치관리시, 위탁관리시 추가적으로 첨부되는 서류에 관한 종류도 하나 꼭 챙겨서 한번 확인해 두시도록 하고요. 20번. 20번의 관리사무소정 손해배당 책임에 관련된 근래인에 출제됐었다. 문제하고 20번, 21번인데 관리사무소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제빈도가 꾸준한 편으로써 문제는 20번 보시고 21번.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21번은 보시면 관리사무소정의 업무와 손해배당 책임. 일단 21번은 두 가지죠. 업무와 손해배당 책임에 관한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꾸려 물어봤던 것으로써 21번. 1번. 1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정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 청구, 장기 승부액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 수리 및 안전점검 업무가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입주의 피부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21번, 1번. 1번은 지금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비용, 비용 지출입니다. 그럼 결국 1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험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시험과 관련해서 보시면 돈과 관련된 어떤 지출, 돈과 관련된 지출을 하거나 또는 돈과 관련된 승인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돈과 관련된 지출 또는 승인의 어떤 절차가 필요할 때 이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돈과 관련된 지출을 하거나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이때는 입주자 대피 회의 의결입니다. 이때는 보면 어떤 절차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입주자 대피 회의 의결을 거치고서 돈과 관련된 지출이나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21번의 문항 1번이죠. 일단 돈이 나갑니다. 반드시 대피 의결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일단 동그라미 1번 하나 X, 2번, 2번은 지금 안전관리계획 조정에 관한 축이 3년, 3년 전 나와 있고요. 3년 전이면 누가 동의해 줍니까? 일단 입주자 대피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3번, 4번, 4번인데 보시면 재판상 외에 행위를 할 수 있다, 5번.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피 회의 의결하는 공동대 운영관리 유지보수 교체 계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맞습니다. 5번, 가지 하나 정리하고요. 22번입니다.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예수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관한 것 중에서 보면 질문의 2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금을 고려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 그 계약기간은 뭘 고려합니까? 이때는 나와 있는 대로 하자담보책임금금이 이때는 뭘 고려합니까? 장기 수선 계획의 저정 주기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에 틀린 건 동그라미 2번 틀렸던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지문 중에서는 22번에 지금 문항 3번, 틀린 문항 2번 빼고 22번에 그 지문 외에 22번의 지문 중에서 문항 3번입니다. 3번은 문서 버전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써 3번 같은 경우는 관리비 등이죠. 그래서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 그래서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이때는 몇 년간? 5년간입니다. 그래서 5년간 보관한다고 해서 연수정도에서 여기는 연수정 그거 기억해 놓으실까? 그래서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몇 년간 보관한다? 종료 1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라고 해서 문항 3번 좀 정리 봐주시면서 그리고 23번입니다. 3번은 지금 했었던 지문 중에서 자치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3번은 일단 1번 감독을 봤습니까? 네. 그리고 문항 3번에 3번은 관리조체가 입자비에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 일부로 해당 법령에 인정하는 전문용역을 용의하는 경우 해당 기술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공동태에 승강기가 설치됐으면 승강기는 관리 형태가 크게 두 가지죠. 위탁을 줄 수 있고 또 직영할 수 있는데 만약 위탁을 줬다 그러면 입조대표회의에서 절차를 통해서 용역을 줬다면 그것들은 되겠네요. 승강기 자체 점검 자격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그와 같은 절차의 경우라면 해당 기술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문항 3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잠깐. 여기 입자의 피해는 선임된 관리사분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됐을 때는 4.15부터 15일이니 새로운 소장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자치관리라면 새로운 소장 선임은 며칠이었던가요? 30일이었죠. 자, 그럼 이제 하나. 자치관리 실험을 소장이 그만둘 수 있는 문제 하나 해결했다면 그러면 위탁관리라면 과연 소장이 그만두지 않을까? 아니죠. 위탁관리도 보면 새로운 소장이 주택관리업자의 채용에 배치됐다 하더라도 위탁관리 시 채용된 관리사분은 뭐 할 수 있어? 결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위탁관리라면 새로운 소장을 주택관리업자가 만약에 결혼이 발생했다면 위탁관리라면 새로운 소장 입재표회가 재배치하는 기한도 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재배치 시에 관한 기한은 몇 개월 안에 재배치합니까? 그때는 15일, 즉 자치관리라면 새로운 소장 입재표회에 선임하는 것은 30일이 됩니다만 자치관리라면 며칠 이내 위탁관리라면 새로운 소장을 재배치는 주택관리업자가 15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23번에 문항 4번 같은 경우 즉 입재표회가 소장을 선임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 방식이다? 자치관리라면 기억하시고 5번입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절대 법에서 어떤 예배적인 단속 없이 관리사무소장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인력 상호 간에 겸직할 수 없다. 그래서 겸직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물론 예외적인 단서 요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 누구는 관리사무소장은 겸직할 수 없다로 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소장은 이와 같은 경우에 겸직할 수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소장은 겸직할 수 없다로 끝,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5번. 25번 한 장을 넘겨 25번을 잠깐 볼게요. 25번. 자, 25번에 가시면 공동체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에. 자, 지문 중에 특히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보시면 자, 1번. 사업조차 또는 의무관리당 전환공동체 관리인은 입조대비회의 회장으로부터 조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이니 해당 공동체 관리조차에게 공동업무를 인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업무 인계 기한은 여기 지금 3개월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 인수인계 기한. 자, 지문에. 자, 관리 업무 인수인계 기한을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정답은 현재 25번, 1번은 여기는 정답은 몇 개월인가요? 1개월입니다. 현재 3개월인가요? 문항에 주어진 것에서 1개월, 3개월 이내 인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업무 인수인계 기한은 지금 현재 1번의 경우에 따라 인계합니까? 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기한은 지금 보신 대로 1번의 경우가 아니, 예를 들어서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아니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아니면 관리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라면 A주택관리업자에서 B주택관리로 바뀔 수도 있죠. 아니면 관리 방식이 뭐예요? 자치관리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A관리사무소장에 B라는 관리사무소인계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인수인계와는 다릅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인계 기한은 일괄적으로 그냥 정답은 일괄적으로 뭘로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다가 어떤 지금 어떤 질문에 어떤 경우를 주든 간에 인수인계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1번에 따른 질문에 따른 인수인계에 관한 전제조건을 주거나 그걸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든 인수인계에 관한을 주더라도 인수인계 기한은 정답은 무조건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1개월로 가면 이건 예비 없이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5번, 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수인계 기한을 물었을 때 보시면 주어지는 1번에 따른 인수인계 상황 또는 여권 하에서 기한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한은 앞에 어떤 1번을 포함해서 어떤 질문에 조건을 주든가 인수인계 기한은 무조건 몇 개월입니까? 1개월로 하나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에 1번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2번, 입사자비 회의 회장은 해당 공동체 관리 방법을 결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통지하고 해당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까? 물론 관리 방법을 결정하면 사업주체에 통지하는 건 맞고요. 그때 신고는 여기는 시도지사거나 여기는 누구로 갑니까?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X. 3번은 입잡히는 공동체국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 공동기란 것은 인접한 주택을 서로 묶어서 합해서 예를 들어서 ABC 단지가 서로 인접했다면 A, B, A, B, C 두 개든 세 개든 단지를 묶어서 공동관리할 때 뭐 하더라? 그거 결정했다고 한다면 결정한 때는 이제 10일 이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항의 3번입니다. 3번, 25번의 문항의 3번. 공동관리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절차 요건을 갖춰도 공동관리가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이죠. 그랬을 경우 누가? 입주대표회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10일 이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관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누가?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줄 건지 해서 여기는 누가, 누구의 현재 3번 질문에서 여기는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를 결정장상을 누구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라는 여기는 여기서 누구는 누가 나와야 돼요? 시도지사관은 누가 나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단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건 보니까 여기는 며칠이라고 되어 있나요? 볼까요? 여기는 10일, 지금 알려주는 건 10일 이내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일단 알리는 것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관리가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합니까? 여기는 신고가 아니라 뭐 해 주면 돼요? 통보입니다. 통보. 그래서 통보한다고 해서 25번에 문항 3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죠. 그 다음 문항 일단 지문에 4번 하고요. 5번은 공동택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계약기관은 뭘 고려합니까? 장기수성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수성계획의 조정주기라는 지문도 객관식인 지문이긴 하지만 용어 좀 체크해 두실까요? 그 다음 26번 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26번 뭐죠? 26번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에 전환에 관한 것을 살펴보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전환 등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가서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가 돼요. 여기서 말한 26번은 예를 들어서 이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26번은 예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보면 여러분이 총에 5가지 경우가 있다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30세대이면서 130세대이면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설치됐다. 그러면 세대수가 130세대이면서 플러스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굳이 130세대 승강기 세대 공동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굳이 법령에 따른 어떤 관리방법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관리를 제정하는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서 지금 그 뭐를 두고 있었죠? 그러면 의무관리대상은 지금 130세대인 공동택에서 플러스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30세대에서 플러스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에서 동의었고는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뭐였더라? 갖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택이었던 130% 플러스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이 여기서 말하는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동의를 갖췄다. 3분의 3 이상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130세대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으로서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130세대 얼마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뭐한다는 겁니까? 이때 이 동의자들 거치면 130세대인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이 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뭐한다는 거예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무관리대상 공동태로 뭐할 수 있다?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26번은 이와 같은 전환이 된 공동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제 전환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이 됐다면 전환되기 전에는 어떤 공동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동의요건을 갖춰서 전환이 됐다면 뭐하더라?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도권을 이와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26번의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을 쭉 가시면서 갖춰야 할 요건들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볼까요? 지문은 일단은 그래서 1번에 가보니까 1번에 동그라미 1번 여기 옳지 않은 걸 좀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기 옳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옳고 옳지 않으면 떠나서 전체 한번 쭉 정리할 필요가 있죠. 1번 전환공동택 관리인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 뭘 신고합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전환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 규정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번 관리인이 신고합니까? 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일에 따른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연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인이 신고해야 되는 건 맞는데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모낭 2번은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입주자 등 관련 연서 요건에 관한 정적수가 얼마? 10분의 3이 아니라 10분의 1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 X, 3번. 전환공동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인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여 하며 입주자 대표를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체 관리 또는 위탁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번. 입주자 등이 공동적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그 시점으로부터 기간은 몇 개월이나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5번. 5번의 전환공동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체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제외 신고. 그러니까 이 규모에 해당도 꼭 전환신고 이 규모에 해당 의무관리 대상에서 아니었던 공동체 꼭 동의를 가지고 전환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 그대로 가겠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외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5번. 그래서 여기서 보면 26번은 꼭 보신 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체 이와 같은 전체 입주자 3분 이상의 돈을 갖춰서 뭐 할 수 있다? 전환이 됐을 때 즉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면서 제도권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절차 등을 갖춰야 하는 부분까지 꼭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26번 하나 봐주시고 27번, 28번입니다. 28번은 공동체 관리법 영상 관리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에서 문항 동그라미 3번. 3번은 사업자 선정 집행 관련해 지문 중에 지금 그 관련 영역이 3번이죠. 전기안전관리라는 영역은 누가? 입주의 폐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합니까? 그래서 공사 영역 중에 주어지는 동그라미 3번에 전기안전관리라는 영역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입주의 폐가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집행은 누가 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관리 조체가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영역 중에 전기안전관리라는 영역은 입주의 폐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조치가 집행합니다. 그래서 문항 3번 하나, X. 4번도 확인해 보죠. 4번은 장기수행 계획의 검토 전에 조정 교육에 관한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써 문항은 4번이 관리조체는 장기수행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당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장기수행 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8번에 4번 하나 확인해 주실까요? 부분들은 한 장을 넘겨서 30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30번 보죠. 30번이나 보시면 지문에 두 가지 조건을 주었습니다. 관리비대행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지문하고 두 번째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 즉 30번은 지문에 두 가지 관련 내용과 연계해서 오지선다형의 문항으로 주고서 지문에 조건을 물었던 것으로써 1번입니다. 의무관리단 공동체 관리조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섬의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니 입조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제출에 관한 기한에 관한 숫자 3월 2로 수정해야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의무관리단 공동체 관리조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조대표회의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상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승인은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인가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문항 1번, 2번은 1번은 2개월, 2번은 1개월 전. 동그라미 1번, 2번 오른 것. 그래서 1, 2번 틀렸고요. 3번. 의무관리단 공동체 관리조체는 관리비 장기수원 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조대표회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 그러니까 관리비 장기수원 충당금을 입조대표회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통장 하나로 관리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니죠. 관리비 장기수원 충당금을 한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어요.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리비 그중에 장기수원 충당금은 별도 계좌입니다. 그래서 문항의 3번. 30번은 보면 별도의 계좌, 별도 계좌입니다. 별도 계좌. 별도 계좌라는 건 뭘 말할까요? 별도 계좌라는 건 통장을 달리 만드세요. 그럼 결국 여기 현재 3번에 주어지는 관리비 들어갈 통장 따로 만들고 장기수원 충당금 들어갈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장기수원 충당금을 관리비에서 넣어서 관리하는 그 통장은 뭐예요? 함께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별도의. 즉 장기수원 충당금 관리비 한 통장 하나로 관리하지 말고요. 별도 계좌라는 것은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시고요. 이 별도 계좌에 들어갈, 이 별도 계좌는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이 별도 계좌는 현재 여기는 빠졌지만 복수로 등록하죠.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무슨 말이죠? 별도 계좌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장기수원 충당금을 관리하세요. 그런데 이 계좌에 들어갈, 여기는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장기수원 충당금 관련 이 계좌는 소장의 직인하고 회장 인감을 모할 수 있다.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들어갈 이 통장에 들어갈 도장은 몇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 두 개. 소장의 직인하고 플러스 회장 인감을 모할 수 있다. 복수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항 3번에서 주어지는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도 X,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공사용액 관련해서 24번에 주민공동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등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4번은 지금 이 선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입주 대표가 가고 집행은 누가 한다? 관리조차가 한다? 아니죠. 이때 선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현재 4번에 주어지는 관련 내용에 따른 선정, 집행은 이건 2원화 되겠는데 1원화 되어있죠. 누구에 의해서? 관리조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뭐까지 집행이 되는 거죠? 선정하고 뭐까지 집행까지를 2원화 되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관리조차에 의해서 관리조차가 선정하고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4번 X, 5번이 맞았네요. 마지막에 오른 질문인데 이와 같이 오른 질문인데 1번부터 쭉 해서 5번 중에 오른 질문은 정답은 몇 번? 현재 지문도 보시면 여기는 오른 것이죠. 오른 것. 그래서 등에 따라 오른 것입니다. 오른 것인데 또 그 문항 배치, 위치가 몇 번으로 줬어요? 오른 거를 찾으라고 했는데 정답은 몇 번 줘놨어요? 5번으로 주는 것.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것도 5번까지 하려면 쉽지 않은 건데 오른 지문 자체를 찾는 걸 몇 번 위치시켜놨어요? 5번으로 위치시켜놨어요.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위험은 그렇다는 걸 봐주시면서 5번. 5번이 맞습니다. 맞다는 걸 봐보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보수공사라면 선정, 집행까지 누가 합니까? 입주자 대피 회의가 무엇까지?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까지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5번이 정답. 5번 맞고 1, 4번까지 틀렸는데 옳은 걸 찾는 지문의 문항 위치를 어디까지 뒀다. 5번에 두는 건 여기에 쉽지는 않은 조금 더 집중력을 여러분이 집중을 기울여서 풀어야 할 형태로 보실 수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31번 봐주시고 32번입니다. 32번. 32번은 지금 공동택 관리조치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하나 틀렸고 나머지 4개가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문항 1번, 200세대 인, 의무관리장 공동택 입주자 등이 5분의 1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조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2번, 1번, 1번은 여러분 일단 1번은 여러분 1번은 뭘 아세요? 일단 여기 현재 32번은 1번하고 2번은 여러분이 잠깐 여기를 관련법령에 관한 지문을 그대로 두는 게 이걸 약간의 사례형의 용어를 약간 돌려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 그러면 32번의 1번을 지금 한번 보시죠. 32번의 1번은 관리조치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모를 줬던 것으로 보시면 일단 32번은 1번의 국한에서만 잠깐 정리해 보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의 공동택, 300세대 미만이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회계감사를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일단 1번에 주어지는 질문을 한번 보죠. 1번은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그러면 200세대인, 2세대 미만이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일단 1번은 맞고요. 그럼 이 지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규모에 해당하는 회계감사는 이때는 300세대 미만으로서 이 규모의 공동주택, 이때는 회계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회계감사의 요구가 들어와야 할 수 있는데 그 요구 중에, 그 요구권자라고요. 요구권자. 그럼 그 회계감사 요구권자 중에 요구권자 중에 뭐가 있냐면 입주자 등이면 입주자 등이에요. 입주자 등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연소합니까?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이 뭐하더라? 연소 요구하면 그때는 뭐할 수 있습니까? 미만으로 이 규모 공동주택, 회계감사 이때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와야 할 수 있는데 그 회계감사 요구가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회계감사를 요구해 회계감사에 실시되는 거예요.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의 회계감사를 요구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문항 지문에서는 뭐를 줬습니까? 종의 요구권을.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5분의 1.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문에, 지문에 여기는 현재 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이 지문 대신에 뭐라고 줬어요? 여기를 입주자 등 5분의 1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결국 법령 지문은 이 해당 공동주택이라면 요구권자 둘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 해당한 중에 여기 요구권은 입주자 등 관련 정족수는 얼마가 돼요? 10분의 1 이상인데 현재 주어지는 지문 조건이 얼마예요?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5분의 1이니까 최소 얼마가 입주자 등이 20%가 되는 거죠. 입주자 등이 얼마만 찬성하면 되는 거죠. 최소 10%만 찬성하면 회계감사가 시작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5분의 1이라는 거 얼마? 10분의 1만 갖추면 되는데 5분의 1이라는 것은 20%가 회계감사 요구권은 당연히 회계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례 형태로 요구를 10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을 입주자 등이 5분의 1으로 바꿔서 이거를 여기는 두 가지. 1번은 200세대의 의무관사가 되는 거에서 첫 번째, 그런데 크게 요구를 두 개로 나눈다면 공동체 규모를 약간 사례 형태로 물어봤었고 그리고 회계감사 요구권에 관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을 얼마로 바꿨다? 입주자 등의 5분의 1로 바꿨기 때문에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현재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감사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일단 1번에 따른 경우하고 2번에 300세대 이상, 그럼 일단 2번은 2번에 관한 법령은 어떻게 된가? 여기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세대수가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 이와 같은 달라지는데 300세대 이상만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네. 그런데 300세대 이상이어도 해당 공동체 누구의 입주자 등이죠. 그래서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우리 아파트 올해는 받지 말자고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서면 동의한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때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세대수를 얼마를 줬어요? 보니까 500세대인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면 되는데 이 지문을 주는 대신 얼마를 줬으면 여기를 세대수를 얼마? 500세대인. 500세대라고 줘서 이 세대 여권을 충족했으니까 세대수는 문제였고요. 그러면 동의 여권을 보니까 500세대인 공동체 인제에서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이라는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러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노하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3분의 1인데 여기는 현재 지문을 얼마 줬어요?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이야기했더니 이건 해당사항이 안 되죠? 틀렸죠? 그러면 2분의 1이 얼마로 받고 최소 3분의 1으로는 받기야 맞는 건데 여기를 얼마로 줬다? 2분의 1로 주어서 틀린 것은 32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지금 보면 세대수 요건은 맞아요. 300세대 이상이니까 주어진 게 500세대가 맞고요. 그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한 동의와 관한 정족수가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 동의와 관한 얼마? 2분의 1로 줬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현재 32번은 1번이나 2번의 관한 약간 사례 형태로 여러분이 관련 법령을 알고 개념을 약간 사례형의 문장 지문으로 약간 변형해서 물어봤던 지문으로서 1번, 2번도 한 번 이런 종의 문제는 출제를 가능합니다. 대신 어려운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1번, 2번 틀렸고요. 관련 2번하고 3번, 관리조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입대표에 보고해야 한다. 4번, 감사인은 관리조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리조체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문항 4번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항 4번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겨서 34번, 34번입니다. 34번은 법령 시행령상, 지금 28조 2양에 관한 설명 중에 미칠진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관리조체는 다음 사항을 그 공동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의 개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34번은 뭘 말하고 있냐면 관리현황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현황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는 지문 중에 보시면 관리현황의 법에 따른 6가지 사항을 공개하거나 개별 통제하게 되는데 그 공개 또는 개별 통제 사항이 아닌 것을 밑에 있는 지문 중에 1번부터 5번 중에 그걸 골라내는 지문의 형태의 문제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1번입니다. 1번,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 동호수가 됩니다. 그럼 1번에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34번의 동그라미 1번에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 동호수에 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문에 그래서 해당 법령 규정에서 내부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다만에 따른 단서로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라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문항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35번, 관리주체 업무입니다. 근래는 아니더라도 18회에 출제가 됐었던 지문이긴 한데 관리주체 업무는 법의 총에서 이 법령상의 총 10가지 업무를 정하고 있는 것 중에 문항 3번입니다. 3번. 3번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입니다. 승인. 승인. 승인이라는 건 결국 돈이에요. 돈. 보면 등에 따라 승인이다. 승인. 그러면 돈과 관련된 승인이라는 것은 주책할 업무로 해당이 아니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승인에 관한 절차는 주책할 수 있는가 여기는 누가 해야 될 업무로 관한 절차는 업무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지문에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의 승인 이거는 입주자 대피회의 의결로 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관리주체가 여기는 업무로 분류되는 내용들은 아니지요. 그래서 문항은 지금도 보시면 35번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36번, 37번 한번 봐주시고 한 장을 넘겨서 38번입니다. 38번. 38번은 지문에 가보시면 공동체 관리관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내에서 1번입니다. 입주자 대피 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재정 개정되거나 입주자 대피 회의가 구성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시장, 건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8번에 1번. 38번은 일단 1번은 기한입니다.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번에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2번. 2번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관리방법이 변경이 됐다.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때는 뭘 해요? 자치관리기구를 관리할, 뭘 구성해야 돼요? 관리기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부분들은. 그러면 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구에 관한 구성 시점이 2번의 두 번째 줄 그 위탁관리 종료일부터 6개월이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합니까? 아니죠. 이때는 언제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이 변경될 때는 언제까지?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하는 거지 그로부터 기한은 또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하면 됩니다. 2번 하나 X, 3번 3번은 입조대표회의 회장은 공동적 관리방법의 결정, 양과 위탁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그 선정을 포함한 데에서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때는 변경결정 1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시장구조에 제출합니까? 네. 3번은 일자, 그 순서 일자에 따른 30일 이내 하나 봐주시고요. 4번은 지금 입재표회는 공동특을 공동관리나 구분관리할 걸 결정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구조구총장에 통보합니까? 네. 4번, 5번 의무관리된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의정자 과반숙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38번의 문항 5번까지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9번 살펴보시겠습니다.